이 시절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. 사나이들이 딱히 나타났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무대에 있는 이 6m 쌍 철봉을 무르고 또 올립니다. 그리고 심지어 철봉 위를 헐헐 날아다니는 장면을 잠시 후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준비됐습니까? 큰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맞으세요.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이야 뭐 기모르죠? 기모르죠? 기모르자 버리기입니다. 기모르자 버리기입니다. 와우! 와우! 자 시점부터 올라갑니다. 시점부터 올라갑니다. 쌍 철봉에 무려 3명이나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. 그 위에서 균형을 잡고 내려옵니다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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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! 어머어머! 와! 큰일날 뻔했어! 자 날라당입니다. 이거 보십시오. 자 또 올라가죠. 과연 또 어떤 여기를 보일까요. 자 허리를 꺾은 상태로. 자 허리를 꺾은 상태로. 한 손으로.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. 감독의 박수를 부탁합니다. 아니 이 쇼 대단하다. 이 쇼 대단하다. 이 쇼 대단하다. 두 명이 또 동시에 올라갑니다. 자 위에 있는 단 하나는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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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목을 누운 상태로 올라가고요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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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 dudesこうやって. 이야. 정말 놀랍습니다. 이야. 어머머머머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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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하나로 버티고 또 발 하나로 균형을 잡고 자 뭔가 특별한 준비일이 장면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과연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너무 훌륭합니다 자 감탄사밖에 안 나옵니다 너무 신기하고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올라섰습니다 다섯 명이 통에 올라 마이크 배달했고 여섯 명은 일곱 명까지 와 와 다시 한 번 더 보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퍼포먼스를 쌓기를 통해서 처음으로 모갔습니다 감동에 그리고 환영에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와 와 아니 그 아이비 씨랑 우리 김종석 씨 두 분이 동시에 계속 엉덩이를 들었다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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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그 영화 와우 장룡이라고 봤잖아요 네네 그 대남부 전부 그걸 다 다시 믿을 수가 없었는데 와 그걸 와이없이 진짜로 하는 사람들을 봐 와